안녕하세요. 미슬랭 가이드의 양큐입니다. 여러분, 다들 증명사진 있으시죠? 예전에는 똑같은 배경에 이마랑 귀를 다 드러내고 찍어야만 했는데 요즘은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증명사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개인의 퍼스널 컬러와 분위기를 캐치하여 찍은 사진들을 보면 딱히 보정을 안 했는데도 훨씬 예뻐 보이죠. 그래서 잘 찍어주는 사진 맛집을 찾아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마다. 사실 여전뿐만 아니라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라는 점만 달랐죠. 19세기 당시 귀족들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그에 못지않은 실력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파리의 한 화가에게 미쳐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지오밭니 볼딘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휩쓸며 사교계 인싸의 초상화를 전담했던 그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사진보다는 초상화가 더 익숙했던 당시 개인의 증명사진과도 같았던 초상화는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필수템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껏 꾸민 날 셀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처럼 그들 역시 기품있고 오아한 자신의 모습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초상화라고 하면 모나리자처럼 차분하고 경건한 느낌이었는데요. 초상화 장인 지오밭니 볼디니는 그전까지의 노잼 초상화에서 벗어나 모델의 매력을 한껏 드러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볼디니가 그린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자세로 저마다의 분위기를 뽐내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증명사진처럼 각각의 외모, 옷차림에 따라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금방이라도 눈을 깜빡이며 치맛자락을 들어올릴 것 같은 생동감은 덤이고요. 실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주는 볼디니를 마다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대 위 배우처럼 드라마틱한 손놀림으로 구경꾼들에게 보는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볼디니에게 메스터롭 스위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한마디로 휘리릭 장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름부터 느낌이 오지만 볼디니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르네사우스의 중심이었던 피렌체에서의 화가로 활동했던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그림을 배웠는데요. 종교화를 그리던 아버지와 달리 볼디니는 신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담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와 천사들을 상상하는 것보다 다양한 모습의 인간을 그리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었었나 봅니다. 그 후 미술학교를 졸업한 볼디니는 파리 여행 중 만난 예술가들과 친구가 됩니다. 이제 안 나오면 서운한 마멘트가 시슬레는 볼디니에게 파리를 소개해주었고 곧 영업당한 볼디니는 아예 파리로 이주해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 전에 볼디니는 잠깐 런던에서도 살았었는데요. 좀 신선하고 힙한 초상화를 본 사람들은 그의 모델이 되기 위해 몸을 불살았습니다. 파리에서 역시 그의 인기는 지속되었고 그의 초상화를 소장해야만 인싸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의 그림에 열광한 기족들의 모습이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좀 겹쳐 보이네요. 볼디니의 화려한 붓터치와 그림 실력뿐만 아니라 그림 속 인물들의 패션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19세기 최신 유행 스타일의 머리와 패션, 액세서리를 보고 있으면 왠지 그림 하단에 보그 로고를 넣어줘야만 할 것 같네요. 잡지 커버같이 역동적인 포즈와 뛰어난 패션 센스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덩달아 눈이 즐거워지는 느낌이죠. 한편 볼디니는 귀족 여인들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초상화도 다수 그렸습니다. 사전트, 휘슬러, 로틀렛 등 강대 예술계를 주름잡던 화가들도 볼디니의 화폭에 담겼죠.